이제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사태시 구마루 목사님께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란 제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통역은 단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곳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한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교회에 창립하신 원로 목사님 김상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저의 친구이자 저와 가까운 우리 김하나 목사님께도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제가 목사인데 저를 비교하시려면 빌리그램 목사님이나 존 웨슬리 같은 목사님과 비교하셔야 되는데 왜 저보고 아인스타인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스타인이 정말로 위대한 학자였는데 100명에게 말하면 한 10명 정도만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100명에게 말씀하시면 100명 전체가 다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목사님은 아인스타인보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쳤을 때 여러분이 저희에게 오셔서 목사님은 아인스타인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라고 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의 자손들을 저 외국으로 데려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을 바로 그 외지에서 다시 가난한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가난까지 걸어가면 11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왜 오랫동안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으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러한 늦춰짐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불신과 하나님의 저항함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11일 만에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이 늦어진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때문에 기도하시고 집을 살려고 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앞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늦춰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운을 잃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늦추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여우수와를 세우셔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우수와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2, 3백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은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와 1장의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줄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나라를 가졌다는 것은 나라가 된다는 것은 땅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필요한 지금 그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것에 치유함을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오늘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면 내가 이 여러 가지 짊어지고 있는 빚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죽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우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우수아 3장 1절을 보면 히티미라는 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띔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잃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가서 나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띔을 떠나라는 거죠. 헤어지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라를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민숙이 25장을 보면 시띔을 죄악의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시띔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민숙이 2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민숙이에서 말하듯이 시띔은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얻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먼저 이 죄악된 시띔에서 헤어져 떠나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악한 행위와 죄악된 행위와 죄악된 장소와 죄악된 사람들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죄악된 곳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행하실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스타일은 아니지만 손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띔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아빠와 딸이 쇼핑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아주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아빠 저 이 진주 목걸이 너무 예쁜데 저 좀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아빠 이거 플라스틱이어도 저는 너무 예쁘고 좋아요.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만 원밖에 안 해요. 만 원밖에 안 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싸고 좋지도 않은 건데 왜 이렇게 플라스틱을 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저 이거 너무 좋아하고 그냥 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딸을 위해서 그걸 사줬습니다. 그 목걸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물었습니다. 넌 날 사랑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대답했어요. 물론 아빠 저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 그 목걸이 나한테 줄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사랑하는 건 아시는데 아실 텐데 그렇다고 제 목걸이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아빠가 딸에게 가서 너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빠 저 아빠 사랑해요. 아빠 저 아빠 사랑해요. 너 나 사랑하면 그 목걸이 좀 주렴. 아 근데 아빠 이거는 못 드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또 그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이제 똑같은 질문들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줄래? 나 안 줄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가기가 좀 이렇게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딸이 뭔가 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목걸이가 목걸이 때문에 내가 아빠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구나. 나는 아빠 참 좋아하는데. 근데 내 사랑을 아빠한테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이 목걸이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이 목걸이보다 하찮은 목걸이가 훨씬 더 귀하긴 합니다. 그러자 이 딸은 결심을 하고 아빠한테 가서 이 목걸이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빠는 왼손으로 그 목걸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주머니에서 다른 목걸이를 꺼내서 딸에게 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빠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진주로 만든 목걸인데 이거는 천만 원짜리야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 아빠, 이거 이 진짜 진주 목걸이는 언제 사신 거예요? 너가 그 플라스틱 목걸이를 원하던 바로 그날에 내가 이 진짜를 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수개월 전에 이걸 샀는데 왜 오늘 일에서야 이걸 주나요? 물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이걸 주고 싶었는데 너가 이 수개월 동안 너의 가짜 목걸이를 내놓지 않으니 내가 이걸 줄 수 없었지 않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플라스틱을 이 인조로 만든 목걸이를 드리지 않는 이상 진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형제의 자매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변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축복을 손에 안고 배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인조 목걸이를 들고 다니기 바쁩니다. 딸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 가짜 목걸이를 드리지 않는 이상 아버지는 그 진짜 목걸이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최악된 삶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우수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에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우수와 3장 5절을 보면 여우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우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내가 너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도 직업에도 합니다. 여러분의 목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내일 내가 너희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내일 행하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정결하게 하는 삶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대 행위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여우수와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기게 하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땅에는 31명의 왕과 31명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적들은 크지만 많은 적들이 있지만 내가 약속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1995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는 24살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냥 선교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온 세계 가운데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도에서 가장 큰 나라를 가장 큰 교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게 하신 때는 바로 2005년이었습니다. 25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37만 6천명의 교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사람들을 의하면 온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12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공사를 시작하면 52일 만에 가장 큰 교회당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가장 큰 교회당을 52일 만에 짓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옆에 있는 김하나 목사가 실제로 그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2일 만에 그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너무 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서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5장, 여우서와 5장 13, 14, 15절을 보면 13절에 보면 여우서와가 여리구에 갔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 봤더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데 여우서와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칼을 들고 산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우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서와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몸에 육신의 전쟁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질적인 전쟁이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는 거죠.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1지역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앞에 누구도 서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적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적들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여우가 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여우가 말하기를 우리 숲에서 어젯밤에 투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숲에서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다들 나를 리더로 세우고 너가 아니라 내가 리더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여우 소리냐? 이런 말로 내가 이 숲의 왕인데 라고 사자가 외쳤습니다. 여우가 말하기를 사자님 당신은 어제까지 이 숲의 왕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왕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여우가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오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숲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랑 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나에게서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이 여우가 사자와 함께 숲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우가 사자를 보면서 이제 좀 오는 깨달은 게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저를 보고 다 도망가는 거 보십니까? 내가 이 숲의 왕입니다. 사자가 웃습니다. 야, 너 때문에 도망가겠냐?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도망가는 것이 그러자 여우가 말하기를 그래서 제가 함께 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적이 우리보다 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면 적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여우수와 12장을 보면 31명의 왕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once upon a time an elderly man was playing pump our gun in a small women's fellowship pump our gun 저기 아주 오래전에 한 노인이 풍금을 치고 있었습니다. to pump that our gun he needed a small boy of 80 years to pump from back side he needs a boy to help 그래서 누가 뒤에서 이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소년이라도 어떤 아이라도 이렇게 바람을 넣어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하나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성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여기 혹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실 분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바람을 넣고 있는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해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가 아프리카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식인종이 있는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그 식인종에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프리카의 어두운 곳으로 가라고 해도 저는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나중에 바로 그 식인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성교사님입니다. 그들은 정말 위험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자 죽여서 먹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어느 하룻밤에 그 리빙스턴의 텐트를 다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창과 칼과 뭐 다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몇백 명이 그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데이빗 리빙스턴이 무릎을 무릎을 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눈 일을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위험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하나님 저와 함께 하다 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외치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잠깐 커튼을 이렇게 살쪄 그런데 그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1년 뒤에 그 데이빗 리빙스턴을 잡으려고 왔던 그 많은 무리들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세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이 리빙스턴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백 명이 그 집을 둘러싸게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공격하려는 그 순간 저와 저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능력의 군대들이 내려와서 리빙스턴의 집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광 앞에 저희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데이빗 리빙스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리더가 그 사람 데이빗 리빙스턴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간증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는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피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먼저 이 시띔 죄악된 곳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존경하는 모든 사람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승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 주시는 약속은 보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해에 있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반드시 너를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마치고요. 아무도 저에게 오셔서 아인스타인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통역을 해주신 우리 김하나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큰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